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는 석 달 동안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보스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옷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괴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올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중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 앞에서 기뻐들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중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아멘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두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늘 예배 몇 분이나 오실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분들 뵙고 얼굴 마주할 수 있어서 물론 얼굴 다 보지는 못하지만 반밖에 못 보는데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마치 들어온 입구가 교회 입구 같지가 않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피를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기름으로 모든 걸 정결케 하고 그리고 재단과 성막 사이의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아 이게 참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단지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그리스의 보율로 정결케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계시고요. 못 오신 분들 아마 영상으로 예배 말씀도 보시고 이제 동참하실 텐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0일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회막에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그 장로들에게도 내 영을 임제하게 하여서 그들 이걸 누리게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70명 가운데 2명은 오지 않았었죠.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68명 모여있는 68명 말고 자기 장막에 있던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기쁨과 은혜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그걸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회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런 당부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설명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너네가 왜 내 계명을 지켜야 하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또한 대산론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우리 삶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상황에 맞는 감정 중 하나님의 기쁨을 택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때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오른쪽 전두엽 피질 안에 기쁨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것을 기쁨센터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감정체계 전체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발달될 경우 감정과 고통에 대해서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들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도록 부르심받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존재로 지으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건강한 삶에 있어서 기쁨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기쁨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게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대로 기쁨은 우리의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쁨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 때나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와 기대가 늘 원하는 대로 충족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쁨의 분량을 채우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한 기쁨에 대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첫 왕정이었던 베냐민 지파 왕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새로운 왕 다윗이 등극하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 시대의 왕권국가로서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한 땅을 다 점령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땅이 다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은 늘 위협이 되었고 언제나 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반대파 사울을 따르던 그 반대파와의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장의 급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가죠. 가장 먼저 그가 무엇을 하냐면 가나한을 이스라엘이 정명한 이후로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땅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은 이것이 산지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베스파시아노스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에도 몇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이곳을 탈환하게 되죠.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곳을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그곳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자 이곳 말고 역대상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다윗에게 수많은 군사들이 붙어서 갑자기 군대가 소집이 되었어요. 마침 그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 이때 흔들릴 때를 틈타서 공격해오는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을 이들이 격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의 도읍지를 정하고 외침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첫 번째 정책을 시행하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때까지 기란녀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괴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의 스텝을 동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고 대규모 밴드를 준비시키고 잘 만든 신형 수레를 끌고 왔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경거리겠죠. 국가 행사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산속에 있었던 아비나다베 집에서 거기서부터 법괴가 수레에 실려서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때 다윗은 이제 막 왕이 된 참이었습니다. 왕이긴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수배자였고 반란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추적하면서 쫓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아직 이 나라에는 친사울파인 진안정권의 사람들도 남아있고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조금 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정권 초기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 시행한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괴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잘 알고 있지만 법괴는 원래 성막에 두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신로나 기부원 중에 한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법괴를 성막이 아닌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과 주변 열강들에게 공표하는 것이죠. 왕권 초기예요. 사실 이때는 자기 왕권을 주장하기도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다윗은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것이 아마도 젊은 다윗이 꿈꿔왔던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가 장차 왕이 된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만약 투표를 했다면 그렇게 공약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너무나 꿈꿨던 다윗이 일단 나라 왕이 되고서 중요한 거 정리되니까 그것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한 나라는 이거라고 왕이 되자마자 너무나 실현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가슴 뛰는 꿈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다면 난 이것을 너무나 하고 싶어 이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위 우리의 보좌 우리 멸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졌던 그 영역을 다스려주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이루시고 또한 많은 것을 성취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정치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규의 운반식을 거하게 준비합니다. 조용히 옮기지 않고 퍼레이드하듯이 큰 축제로 준비를 해요. 조선시대에 의교라는 게 있죠. 왕의 행차라듯이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을 그린 거잖아요. 청계천도 가다 보면 그 의교의 그림을 이렇게 타일로 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는 큰 행렬이 너무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긴 거죠. 이 당시 이와 같은 행렬이 굉장히 큰 행사였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런 행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치르는데 다시 얼마나 깊었겠어요. 내가 그동안 바랐던 것을 드디어 하는데 자신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이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이 법괴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장마당이라 불리는 곳쯤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면서 법괴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수레를 몰던 수레가 시작됐던 아비나다베 집에서 오는 아비나다베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우사가 법괴에 넘어지지 말라고 손을 대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행사가 실패하게 되었죠. 이 우사의 죽음이 다윗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가적인 첫 이벤트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실패하게 되었으니 다윗이 매우 큰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여론도 거셌겠죠. 심지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뉴스였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명이 바뀌어요. 원래 이곳이 나곤의 타장마당 다른 부분에서는 기돈의 타장마당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게 불렸던 곳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사를 치셨다. 우사가 죽임당한 곳 이렇게 된 거예요. 지명이. 지명이 바뀔 정도로 소문이 났던 것이죠. 얼마나 심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지금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도 처음에는 중국의 한 지명으로 불렸죠. 되게 막 기억에 남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것이. 어떤 사건이 지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그의 기대가 좌절되고 그의 기쁨이 고갈되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차세대 전체가 예배를 드리지 않죠.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게 되는 초유의 사태.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일들이 스톱돼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 가운데 하나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의 슬픔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는 석 달 동안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었습니다. 아비나다베 집에서 옮기다가 중단되었던 법괴가 거기서 가까이 있었던 사건에서 가까웠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괴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져서 거기에 보관된 기간은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분 성경을 보면 오베데돔의 집안이 성전 문지기를 하게 되는 일을 기록할 때 그의 자녀가 많았는데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오베데돔의 가정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엄청 큰 복이 있었는지 이 소문이 전해져서 심지어 왕국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이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 다윗이 가졌던 꿈, 하지만 좌절됐던 그 꿈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은 이 법괴 운반에 대한 프로젝트는 세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알면 이스라엘이 앞서 법괴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법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것이 기란 여와림에 있게 된 것인가? 과거 사우리아 왕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괴를 가지고 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갖고 가게 되죠. 과거 출애굽 시대에 법괴를 앞세우고 행진했던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법괴를 가지고 가면 블레셋을 이기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한다고 하신 적도 없고 법괴 가져가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간 것이었죠. 그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반응. 그냥 무언가를 기계적으로 신앙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야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법괴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죠. 요술램프에 지니가 들어가 있어서 램프를 가지고 다니면 지니도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법괴 하나님이성에 법괴 갖고 다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괴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법괴를 가져갔음에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괴에 기대가 없었어요. 법괴 우리도 사용해봤어. 그런데 졌어. 아무 쓸모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뭐 좀 해보겠다고 법괴 가져오는데 뭐 되겠어? 이런 생각들. 우리 다 해봤어. 안 해본 줄 알아? 이런 패배주의, 패배의식.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을 고갈시킨 것이죠. 이 법괴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법괴의 무서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란요아엘에 돌아오게 된 그 법괴, 하나님 법괴를 가지고 갑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성막에 가져가야죠. 돌려놔야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이비로 반출시켰는데 가져가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법괴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수로 인한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법괴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경직된 신앙에 갇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프로젝트가 직면한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법괴는 본래 성막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시도였죠. 이전에 다윗전에는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괴는 당연히 성막에나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장소는 법괴여야지. 하나님의 임재장소는 성막이지. 하나님은 성막에나 법괴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외의 영역들은 하나님이 다 쓰이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판이 되기도 좁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거룩하지 못한 그들이 거룩하지 주인 앞에 죽임당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셔서 특별히 자신을 제한하여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것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그것이 성막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계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 그것이 그들을 꿈꿀 수 없는 경직된 신앙에 갇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또한 다윗의 프로젝트가 넘어야 했던 도전이 있는데 세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 1차 시도 때 발생했던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다윗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여전히 도전받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패 경험. 그리고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기쁨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에 방해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경험들이 강화되어서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좋은 것을 바라는데도 좋은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그럴듯한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이죠. 거짓의 앞인 사단은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법괴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지만 실패했어요. 법괴를 왕궁에 둔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괴 운반 중에 인명사고도 나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 다윗의 꿈을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법괴를 맡았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앞서서 법괴를 만졌던 우사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법괴가 일단은 길거리에 그냥 내동댕이 쳐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관은 해야겠는데 누가 서뜻나서 법괴 가져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이 법괴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이론이 증명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법괴가 우리의 거주 공간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 이게 다윗이 기대한 것이었는데 그게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기치 않게 그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원한 것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주저할 일이 없는 것이죠. 기뻐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쁨은 욕구의 충족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은 큰 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을 때 그 비전에 대한 간절함은 결국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우리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2차 법괴 운반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다시 법괴 운반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율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증해서 새로운 운반 가이드라인을 세우죠. 역대상의 기록을 참조하면 왕이 지명한 뇌윈들 몇몇 뇌윈들을 지명해요. 아예 왕이 정의해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준비시킵니다. 법괴에 체를 꿰서 직접 들고 가게 하죠. 이번에는 수레에 실치 않고 그리고 이번에 천여 명의 스태프들이 이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 법괴 운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괴를 맨 사람들이 괴를 짊어지고서 여섯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소와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여섯 걸음을 가서 바쳤다고 하기 때문에 기란녀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여섯 걸음마다 삼부일배하듯이 그렇게 계속 양과 소를 들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피가 이어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여섯 걸음을 갔다라는 게 완료형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섯 걸음 가서 거기에서만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처음 가서 더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고작 여섯 걸음 처음 갔을 때 그때 제사를 드린 것인가? 다윗이 법괴 운반을 다시 시도했지만 아직 그들에겐 지난 실패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 준비해서 제시도한 것이지만 지난번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떠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이 레위인들이 이것 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 하나님께 슈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너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법괴를 매기를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법괴를 맸어요. 다윗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매고서 여섯 걸음 걸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건가 하고서 이걸 시도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실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 출애국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이 그랬다는 걸 듣긴 했지만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자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실패에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새롭게 이 일을 기획합니다. 법괴를 궁전으로 모시는 것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히 내가 생각한 것이 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봤을 땐 어떨까?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할까? 찾아볼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일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법괴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긴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창조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창의적인 창조적인 생각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춰요. 하나님께서 그와의 일에 함께하신다는 걸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걸 확신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자신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기쁨에 겨워 춤을 추죠. 심지어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춥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이것은 다윗의 꿈이었고 다윗 혼자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나팔을 불고 환호하면서 법괴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다윗은 한 사람의 꿈이었고요. 그리고 이 일은 다윗은 한 사람의 기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너무 복받쳐서 기뻐하자 이 기쁨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에는 전염의 속성이 있습니다. 기쁨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테드에서 유명한 강연이 있었어요.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어떻게 행동을 이끌어내는가 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3분 정도 되는 짧은 강연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인사이트가 굉장히 강한 그런 강연이었어요. 강연자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그 영상은 무엇이냐면 언더백이 돼 있는 풀밭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외국인데 막 뭐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한쪽에서 웬 남자가 핫팬츠 하나만 입고서 우통 먹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상한 춤을 막 춰요.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혼자 다들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냥 각자 있는 평온한 가운데 혼자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이 거기 붙어서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붙었어요. 세 사람이 춤을 추는데 그 다음부터는 둘, 셋씩 사람들이 모이더니만 얼마 되지 않아서 뭐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나중에 막 군중들이 막 뛰어와요. 춤추려고. 그래서 모든 군중 이들은 춤추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어요. 막 춤을 추는 것이죠. 기쁨은 전염됩니다. 기쁨은 관계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에 가득 차서 만나는 이들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활기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 개인만의 감정으로 남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에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기뻐하는 시간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왕이 여우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법괴를 들여오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춤을 출 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왕궁에서 창문으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상황 가운데 동참하지 못했고 기쁨의 방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것을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녀에게는 다윗과는 다른 기쁨의 기준과 가치관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여우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보고도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자아가 기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도 좋아하지 못하고 잘하는 것 보고도 칭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너무나 많이 있죠. 기뻐할 수 없어서. 기뻐하고 싶지만 스스로 기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술에 의존합니다. 본래 기쁨은 관계 안에서 사랑이 충족될 때 아까 이야기처럼 자신 아닌 욕구가 만족될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자연스럽게 건강한 기쁨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어떤 다른 노력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술을 마셔서 이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기쁨의 감각만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쁨을 짜내는 거예요. 그거 절대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쁨의 느낌은 오지만 정당한 프로세스로 주어진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큰 공허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온전한 기쁨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너무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삼은 가운데 나에게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되어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다윗과 같이 여우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투명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편 다윗은 계속해서 기쁨을 백성들과 공유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와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우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우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다윗은 다윗성 내에 법괴를 두기 위한 특별한 장막을 세웠어요. 그곳에 법괴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반면에 화목제는 기름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과 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나누어서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과 친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누리는 친교 이 두 가지가 예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죠.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예배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을 전능하신 여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입의 권세로 다른 일을 비방하고 모욕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너무나 하찮게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오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막 엄숙하게 막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했어. 넌 역시 잘해. 훌륭해. 고마워. 이런 말들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축복의 말들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대체 그 사람들이 뭐가 예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나도 축복과 격려가 필요한데 왜 나는 축복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받는 것에 있어서 우선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은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 축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복된 자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축복은 영적인 환경미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함께 기쁨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풍성한 선물을 주고 이들을 보냈어요. 이 날이 다윗에게는 정말 이때까지 그의 인생에 손꼽을 만한 기쁨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너무나 기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전혀 이 기쁨과는 상관없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었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불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뜰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아멘. 다윗은 기쁜 마음을 안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갈이 맞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얄밉게 말했겠죠? 죄송해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개혁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이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본 말씀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왠지 번역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방탕한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탕한자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텅 빈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 원어에 이 의미가 연장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가라 하지 말라, 나가라 하지 말라 이 비방하는 당시 욕인데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그녀가 감히 왕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녀는 사울 왕가에서 공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문화와 격식과 채통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갓 왕이 된 다윗을 보면서 뭘 모르네, 왕에 대해 모르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깔아본 거예요, 다윗을. 그런 그녀는 다윗과는 다른 기쁨의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의 행동이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천박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을 내가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결국 그녀의 기쁨의 기준은 왕과 왕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보기에 왕의 행동은 무엇인가? 신하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 당당히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미갈이 보기에는 왕이 계집종 앞에서 추태를 보인 것이지만 다윗이 보기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처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갈처럼 자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미갈은 이 기품 있는 행동,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죠.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은 이 제도나 문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갈의 비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이보다 더 채통없이 행동해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세운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당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자신을 비웃는 사람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나를 비웃는 사람, 근거 있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 당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기쁨의 가치를 자기 지위와 자기 기준에 뒀던 미갈은 남편이, 나도 아니야.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만으로도 기쁨을 상실했어요. 하지만 이 기쁨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도, 속옷이 보여도, 사람들이 웃어도, 아내가 비웃어도 전혀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온전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앞서서 국어사전에서 나왔던 기쁨의 정의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 예전에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이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 나눈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갈망을 주셨다는 게 갈망은 무엇이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 가운데 영원한 게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실 분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어쩔 때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답답하고 목마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로 수고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시간들이 가치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도 법괴도 율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의 가치를 몰랐고 용도도 몰랐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갈망해야 해요. 하나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장호 8장 17점 말씀에서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유경환 시인의 호수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이런 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부족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영혼이 맑을 때 나의 욕망과 나의 기준, 나의 가치를 버리고 투명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하신 따뜻한 임재로 우리를 감싸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런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함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고갈된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 가운데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기 위하여 제가 마음 모아 주님께 찬양하며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아래 주는 내 아래 늙어 아래 늙어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아래 주는 내 아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아래 주는 내 아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아래 주는 내 아래 그 아들아는 삶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조차 우리가 지금 찬양을 올려드린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큰 손으로 통성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할지라도 소리 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십니다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갈망 영원에 대한 갈망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갈망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고 모든 절망의 순간을 이기며 기쁨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삶 더 위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감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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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주님 주님 우리가 온 이 길을 구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이 모두 오갈된 모든 자리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좌절함으로 결정지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있었어 내 감독이 바라고 있는 그 이품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늘의 이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기뻐하지 못하는 세상 어둠 더운 인의 세상을 향하여서 기쁨의 성공을 전파하며 기쁨의 전달자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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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가운데에도 질병 가운데 무통받고 바라버자라를 들여하고 있는 어느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곳도 하나가 있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우신 기쁨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지제도 올라온 기쁨으로 전해 기쁨을 전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오지기만 사하 우릴 다스리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갈망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아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사람이 시스템이 소유가 성취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짓된 기쁨을 버리고 참되고 온전한 기쁨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소서 기쁨을 허락하소서 전의 나사대 예수 그리스에로 명하노니를 향한 모든 사단의 계획은 취소될지어다 거짓의 형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을 조장하는 모든 거짓의 형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은 기쁨의 형이 말지어다 희락의 형이 말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참된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가 기쁨을 필요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등대가 되며 빛이 되며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경험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함께 하사 크신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나아직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